서울과 대구 기온이 20도를 조금 밑돌아 선선했는데요.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저녁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을 비롯해 야외 활동하는 분들은 옷차림에 신경 써서 체온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에 짙게 꼈던 안개는 거의 거쳤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구름이 많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북부지방은 차츰 흐려져 낮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영동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9도, 대구 32도, 전주 3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월요일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